랩과 댄스를 맡은 민수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소년공원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민수입니다. 저와 함께 한번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을 주머니에 넣고 오른발을 앞꿈치를 들고 아웃, 왼발을 뒷꿈치를 들고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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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기내 네, 다시 한번, 한번, 한번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이거를 넘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, 투, 앤 네,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 앤, 투 앤, 쓰리 왼발을 앞으로 앤, 다시 뒤로 앤, 화이 세 번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 앤, 투 앤, 쓰리 앤, 화이 앤, 화이 네,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 앤, 투 앤, 쓰리 앤, 화이 앤, 화이 앤, 시 다시 시산도 같이 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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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 앤, 투 앤, 쓰리 앤, 화이 앤, 화이 앤, 쓰리 앤, 세 앤, 세 앤, 세 앤, 에잇 앤, 손 손이랑 오른발이랑 시선 그리고 펴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포인트는 고개를 까딱, 까딱, 까딱 이거를 동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원 앤, 투 처음부터 여기까지 카운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노래 한 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소녀공항의 두 번째 포인트 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